고속도로 내리막길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자동차의 불이 나 운전자가 숨졌습니다. 창원에서는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주민 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. 사건 사고 소식은 구자형 기자가 보도합니다. 자동차 앞부분이 완전히 부서진 채 새까맣게 불탔습니다. 오늘 새벽 0시 50분쯤 영동고속도로 마성나들복 인근에서 가드레일을 받은 경차에 불이 나, 6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. 어제 저녁 7시 20분쯤 경남 창원의 한 3층짜리 다세대주택 1층에서 가스 폭발 추정사고가 났습니다. 이 사고로 집 안에 있던 70대가 크게 다쳤고 인근 주민 5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가볍게 다쳤습니다. 오늘 오전 인천대교 인근 해상에서는 승객 등 27명이 탄 낚시 선박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30분 만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. TV조선 구자형입니다. TV조선 구자형 airspeed